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6호 태풍 심화론, 17호 태풍 제비, 18호 태풍 끄라톤 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며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일주일간 북서태평양에 16호 태풍 심화론과 동서남북으로 4개의 열대요란이 발생되면서 가을 태풍의 위기감이 동북아시아에 커져가던 상황하에서 9월 17일 금요일 오후 미군합동 태풍경보센터에는 일본 호카이도 인근의 96W, 아열대요란과 괌 서쪽 머네상에서 발생했었던 98W 열대요란은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9월 27일 금요일 오후 현재 미군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에는 일본 남부 가고시마 해상의 16호 태풍 심화론과 괌 인근 해상의 TD-19W 열대저기압, 그리고 대만 동쪽의 97W 열대요란이 북서태평양에서 추적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16호 태풍 심화론은 9월 25일 수요일 오후에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약 49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을 한 후에 16호 태풍 심화론은 일본 남부 해상에서 빠르게 소멸하는 형국이며 괌 인근 해상의 95W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은 TD-19W 열대저기압으로 발달하여 내일 9월 28일 토요일 새벽에는 17호 태풍 제비로 발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17호 태풍 제비 역시도 16호 태풍 심화론과 마찬가지로 일본 남부 해상 가고시마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변질된 후에 소멸할 것으로 수치예보 모델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근 일주일간 발생했던 5개의 열대요란들 중에서 북서태평양에서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풍의 씨앗은 단 하나 대만 동쪽의 97W 열대요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97W 열대요란을 오렌지 서클로 추적 감시 중이며 오렌지 서클의 단계는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중간 이상인 단계이고 곧 18호 태풍 끄라톤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최근 일주일간 발생했던 5개의 열대요란들 중에서 대만 동쪽의 97W 열대요란이 하나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97W 열대요란은 곧 열대저기압으로 발달 후 18호 태풍 끄라톤이 된 후에 한국, 중국, 일본 방향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8호 태풍 끄라톤이 한국, 중국, 일본, 3국 중에서 어디에 영향을 줄지를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등의 수치예보모델들의 간략한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18호 태풍 끄라톤에 대한 예측입니다. 현재 미군압동태풍경보센터 JTWC에 의해서 추적 감시를 당하는 97W 열대요라는 9월 29일 일요일 오전 6시경에는 992헥토파스칼의 18호 태풍 끄라톤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2일 수요일 새벽 3시경에는 18호 태풍 끄라톤은 중심기압 957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세력으로 대만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10월 1일에서 2일까지는 대만에 엄청난 폭우가 발생하고 큰 피해가 발생될 것이 추측됩니다. 10월 3일 목요일 오전 8시경에는 18호 태풍 끄라톤은 중심기압 962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오키나와에서부터 한국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월 3일 목요일 저녁 8시경에는 18호 태풍 끄라톤은 중심기압이 무려 961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한국에 상륙하여 한국 전역에 많은 폭우를 뿌릴 것으로 시뮬레이션상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태풍의 우측 반원에 있는 일본 규슈와 주거쿠 지역 그리고 시코쿠와 간사이 지역까지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4일 새벽 4시경에는 태풍이 폭상하여 북한 함경남도와 북도 지역에까지 폭우를 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월 4일 오후경에는 대한민국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거의 벗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해양대기청지 FS의 18호 태풍 끄라톤의 예상 진로입니다. 9월 29일 저녁 7시 무렵에는 중심기압이 981헥토파스칼의 18호 태풍 끄라톤이 필리필리핀 북부 루손섬 동쪽 해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시뮬레이션에서는 보여주고 있으며 10월 2일 수요일 새벽 무렵에는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세력으로 대만 동쪽 해상과 오키나와를 지나가는 모습인데 다행히도 대만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대신 일본 오키나와는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의 엄청난 세력의 18호 태풍 끄라톤에 의하여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10월 3일 오전부터 폭상하는 18호 태풍 끄라톤의 영향을 한국 남해안 지역에서 받기 시작할 것으로 시뮬레이션에서는 보여주고 있으며 10월 3일 목요일 저녁 무렵에는 대한민국 전역에 비가 내리며 18호 태풍 끄라톤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고 10월 4일 금요일 새벽에는 대한민국 전역과 북한의 대다수의 지역에까지 18호 태풍 끄라톤의 영향으로 엄청난 폭우가 예측되는 불길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4일 오전 7시경에는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18호 태풍 끄라톤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때까지도 많은 비피해가 한국에 발생 중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10월 4일 금요일 저녁 무렵부터는 대한민국은 18호 태풍 끄라톤의 영향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을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 기상청의 18호 태풍 끄라톤에 대한 예측입니다. 9월 29일 오전 10시경 18호 태풍 끄라톤은 중심기압 980일 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필리핀 북부 루손섬 동쪽 해상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월 1일 화요일 저녁에는 대만에 있는 모습이며 대만을 완전히 휘감으면서 대만 전체에 엄청난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모습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독일 기상청의 예측대로 된다면 대만은 18호 태풍 끄라톤에 의하여 엄청난 피해가 예측되며 대만의 TSMC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의 가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기상청의 18호 태풍 끄라톤에 대한 진로 예상입니다. 9월 29일 오전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서 18호 태풍 끄라톤이 발생하여 10월 2일은 대만 그리고 10월 2일부터 10월 4일 새벽까지 한국의 18호 태풍 끄라톤이 영향을 주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호 태풍 끄라톤이 한국으로 북상하는 이유를 7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약화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변화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태풍의 경로를 남서쪽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서 이 고기압이 약해지거나 수축하게 되면 태풍이 북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됩니다. 이는 태풍이 한국으로 직접 북상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입니다. 한국 주변의 기압 배치도 태풍의 경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반도 주변에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다면 태풍은 저기압을 따라 북상하게 됩니다. 반대로 고기압이 한국을 덮고 있다면 태풍이 다른 방향으로 틀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기압골이 형성되면 태풍이 그 틈을 파고들어 북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트 기류의 위치와 강도입니다. 제트 기류는 태풍이 북상한 후에 주로 동쪽으로 방향을 트는 경향을 보이게 하는데 만약 제트 기류의 위치나 강도의 변화가 생기면 태풍이 예상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제트 기류가 남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태풍이 북상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 한국으로 직접 상륙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번째는 해수면 온도입니다. 태풍의 에너지원은 해수면 온도입니다. 한국 남해안과 동해는 가을철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태풍이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온의 차이가 태풍의 강도를 유지하게 해주고 한반도까지 지속적으로 북상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는 한반도로의 저기압 유입입니다. 태풍이 북상할 때 한반도로 저기압이 유입되면 태풍이 더욱 강하게 북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저기압은 태풍이 자연스럽게 흡수될 경로를 만들며 이는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기압과 태풍의 상호작용은 태풍이 한반도까지 오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는 계절적 변화에 따른 기압구조입니다. 가을철이 되면 북쪽의 찬 공기가 남아하게 되고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정체전선이 형성됩니다. 이 정체전선이 태풍의 경로에 영향을 주며 특히 가을철에는 한반도 북상 경로가 열리게 됩니다. 이는 태풍이 한국으로 직접적인 경로를 택하게 되는 기상요인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는 코리올리 효과 및 태풍의 자전입니다. 코리올리 효과는 태풍이 북방구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로 인해 태풍은 서쪽으로 진행하다가 일정한 시점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데 이는 태풍이 한국으로 북상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태풍의 자전력과 코리올리 효과는 태풍이 북상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다음은 지진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4시일 분경에 일본 호카이도 쿠시로 앞바다에서 규모 5.7 진원의 깊이는 6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규모 5클래스의 강진들이 위험지진대에서 계속해서 발생 중인데요. 9월 24일에는 도리시마 인근 해역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고 이 도리시마 해역의 강진으로 이지제도와 오가사와 라제도의 스마니 주의보가 발령되었는데요. 9월 20일에도 일본 이호지마 인근 해역에서도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호지마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120km로 깊어서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또한 후지산에서도 지진이 있었는데요. 9월 23일 후지산 오데오수에서 또다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지산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까운 시기에 여러 번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불길하다는 것입니다. 해저화산이 불길하다는 이야기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9월 24일 일본 도리시마 인근 해역의 규모 5.9 강진이 불길한 이유는 인근 지역인 이지제도에 속하는 섬인 일본 스미스섬에서 9월 19일에 분화경보가 발령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보면 9월 19일에 이지제도에 속하는 스미스섬에서 분화경보가 발령되고 나서 하루 뒤인 9월 20일에 이오지마 근해에서 진원의 깊이가 무려 120km의 규모 5.4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4일 후인 9월 24일에 이번에는 분화경보가 발령된 스미스섬의 인근 지역 도리시마 해역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도리시마 해역 지진으로 이지제도에 쓰나미 주의보도 발령이 되었지요. 그 쓰나미 발령 지역인 이지제도에 속한 섬인 스미스섬에서 화산분화경보가 발령이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 강진들의 시작이 스미스섬에서부터 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9월 19일에 일본 기상청에서는 일본 이지제도의 스미스섬 주변 바다 색깔이 변했다면서 주변 해역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바다색이 변한 것이 해저 화산 폭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 이지제도와 오가사와라제도 인근 해역의 강진들 관련 해저 화산 폭발 이기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해저 화산 폭발의 징후 6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진 활동의 증가입니다. 지진 활동이 해저 화산 폭발 이전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저 화산 폭발의 중요한 징후로 간주됩니다. 작은 지진들이 여러 번 연속으로 발생하는 연속 지진은 지하에서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1958년 발표된 일본 지진학자인 모기기호시 박사의 논문을 보면 지진 활동의 증가 패턴은 마그마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력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지진군은 대규모 화산 폭발 전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해수 온도의 상승입니다. 해저 화산 주변 해수의 온도 상승은 폭발의 징후로 자주 관측됩니다.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상승한 마그마가 해수를 가열하여 열적 이상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2001년 윌슨 교수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폭발적인 화산 활동에 앞서 해수 온도가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관측되었으며 이러한 온도 변화는 해저 화산 폭발의 강력한 징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세 번째는 해수색 변화입니다. 해수의 색이 변하는 것은 해저 화산 폭발의 또 다른 징후입니다. 이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 방출된 밀입자들이 해수에 용해되거나 부유하여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용승수와 휘발성 물질이 바닷물에 섞이면서 해수의 색상이 변하는 경우가 자주 관측됩니다. 1974년 미국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저명한 지질학자 로버트 틸링 교수의 논문을 보면해져 화산 폭발 직전에 해수의 색상이 녹색, 노란색,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저 지형의 변형입니다. 화산 폭발 전에 해저 지형이 변형되는 현상은 해저 화산 활동의 직접적인 징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구조변동이나 지표 하강 등이 해저 화산이 폭발할 때 주변 해저 지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07년 된 두루리신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해저 화산 주변에서 지각 변형을 감지하는 것은 폭발 위험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주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스 방출 증가입니다. 화산 폭발 전에는 해저에서 방출되는 화산성 가스의 양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왕과 같은 가스가 해저에서 다량 방출되면 이는 마그마 활동이 활발하다는 신호입니다. 1996년 기겜바우 화산학자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화산 폭발 전에 이산화왕, 이산화탄소, 황화수소와 같은 가스 농도가 급증하는 현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스 방출은 폭발적인 화산 활동을 미리 경고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는 해수면 이상 변화입니다. 마그마가 해저에서 상승하면서 해수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해저 화산 폭발 직전의 활동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1992년 지질학자 라센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해저 화산 폭발 전에는 해수면의 미묘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해저에서 마그마 상승과 관련된 지형 변동 때문입니다. 해수면의 미세한 변동은 폭발의 임박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징후는 해저 화산 폭발의 전저로 각각의 신호들이 독립적으로 또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저 화산 폭발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섯 가지의 폭발 징후가 현재 일본 이즈 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허리케인 헐린 소식입니다. 허리케인 헐린은 한국시간 9월 27일 오전 1시 10분에 미국 플로리다 북서부에 상륙했습니다. 카테고리 4급 허리케인으로 최대 풍속은 시속 225km였으며 플로리다의 빅밴드 지역에 심각한 폭풍해일과 강풍을 동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플로리다 전역에서 홍수와 토네이도 위험이 높아졌고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국립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허리케인 헐린은 현재 플로리다 북부를 통과하며 남동부 전역에 걸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륙 직후부터 플로리다 북서부와 남부 지역은 이미 홍수 경고가 발령된 상태이며 수백 마일에 걸친 허리케인의 영향력으로 인해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각으로 플로리다에서는 강풍과 함께 폭풍해일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5에서 20피트의 헤일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플로리다 전역에서는 이미 주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며 수천명의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네이도 주의보도 발령된 상태이므로 강한 바람과 토네이도의 발생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플로리다 북부 지역 주민들은 최소 금요일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기상 상황을 확인하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허리케인 헐리는 상륙한 뒤에도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며 홍수 바람 폭풍해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케인이 헐리는 점차 약화되겠지만 주말까지는 여전히 열대성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륙으로 이동하는 열대습기는 비를 동반한 폭풍을 계속해서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케인 헐리는 거에 따라서 충전이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